11월 16일 월요일 보금을 싫어한 요나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요나 4장 1절 여러분 보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보금이란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을 뜻해요. 어느 날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아수르 땅 니누에에 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오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수르의 죄가 많아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 아수르는 북방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하고 괴롭혔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요나에게 아수르의 멸망은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나쁜 소식이었을까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망해버린다면 기분이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네, 사실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을지도 몰라요.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 이방신을 섬기는 아수르에게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구나! 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잘 들어보니 결국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니누의 백성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라 살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 소식이 요나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안 좋은 소식일까요? 요나 개인에게는 좋지 못한 소식, 보금이 아닌 게 되었기에 요나는 그 소식을 전하러 가기 싫었는지도 몰라요. 보금은 나의 기준에서 좋은 소식이거나 나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살기를 바라신다는 점 기억하세요. 재림신앙 이음 진주중앙교회 정유정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